안녕하세요. 소아청소인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어제는 제가 석초노수에 벚꽃구영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황토끼를 맨발로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하긴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황토끼를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데 맨발로 황토끼를 걸을 때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맨발로 걷는 건데 잘못하면 건강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황토끼를 맨발로 걸으실 때는 파상풍 접종을 제대로 하시고 맨발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토끼리든 어디든 파상풍균은 이 세상 어디에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흙이라든지 금속에 생긴 녹 같은 곳에 파상풍균은 잘 자랍니다. 우리 몸의 피부가 정상일 때는 파상풍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상체가 난 경우 특히 황토끼를 맨발로 걷다가 상체가 나거나 상체가 생겼는데 모르고 맨발로 걷는 경우 파상풍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황토끼를 시작하시려면 파상풍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DPT를 제대로 접종한 사람은 매 10년마다 파상풍 접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년대 초에도 다시 말하면 지금 50살 정도 된 어른들의 경우 어릴 때 DPT를 제대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DPT 접종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파상풍이 포함된 TDAP라는 백신을 3번 접종해야 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접종 방법은 지금 맞고 한 달 후에 맞고 지금부터 7개월 후에 이렇게 3회를 접종해야 파상풍에 대한 면역이 제대로 생기기 때문에 미리 미리 파상풍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접종은 황토끼를 맨발로 걷지 않는 모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파상풍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3번 접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파상풍이 포함된 DPT 접종을 했던 사람은 10년마다 1회씩 파상풍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토끼를 걷을 기본적인 준비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황토끼를 걷다보면 발에 상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다치는 경우가 있죠. 이 다치는 경우는 두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염증과 파상풍입니다. 상체가 생긴 경우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항생경고를 바르거나 염증으로 주의가 불거지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상 대처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상풍은 좀 다르죠.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파상풍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본 원칙은 깨끗하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경우 파상풍 접종한 지 10년 이내라면 파상풍 면역걸러브린을 맞을 필요가 없고요. 10년이 지난 경우는 파상풍 면역걸러브린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황톡같이 흙이 묻은 상처의 경우는 우리가 지저분한 상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년이 아닌 5년 내에 파상풍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면역걸러브린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내에 파상풍 접종을 한 경우는 황톡길을 맨발로 걷다가 발에 상처가 생겨도 파상풍 접종은 할 필요가 없고요. 파상풍이 포함된 접종을 한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파상풍 면역걸러브린을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파상풍 면역걸러브린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상의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상풍